의사들의 집단휴진 첫날인 오늘, 도내 의원 5곳 가운데 1곳이 문을 닫았습니다. 강원도에 따르면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 726곳 가운데 오전까지 391곳이 휴진해 휴진 참여율이 51%였습니다. 이에 따라 강원도는 도내 의료원과 응급의료기관들의 24시간 진료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. 강원도는 보건복지부에서 휴진율이 30%가 넘어가면 문을 닫을 수 없도록 지침을 내렸지만 이번 휴진이 휴가철과 맞물리면서 이를 강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